아 꿈을 다 표현했는데 네 지휘 형만 그냥 꿈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요. 지휘 형 혹시 꿈이 있어요? 꿈을 표현한? 네. 어떤 꿈? 어떤 꿈이에요? 아 저는 낯선 사람을 쫓는 꿈을 왔어요. 낯선 사람을 쫓는 꿈. 누군가를 쫓는 꿈. 네. 하나 둘 셋. 네. 저 왼쪽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자 자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편하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여서 정면 보고.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을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정면 보면서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오른쪽 보면서. 자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자 드림 캐쳐. 네. 혹시 어 포즈 중에서 네. 체이스 및 포즈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자 한번 보이시죠. 네. 하나 둘 셋. 네. 정면. 자 반대로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다들 꿈을 네. 표현했는데 정작 제가 원하는 꿈은 표현을 아무도 안 했는데요. 자 제가 주문을 해볼게요. 음악 방송에서 1위하는 꿈. 어 그래요. 자 이거 한번 표현해볼까요? 하나 둘 셋. 1위를 했어요. 벌써. 네. 1위를 한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역시 꿈은 꿈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T2형부터 나와주시고요. 네. 드림 캐쳐의 리더 T2형 나와서. 네. 부터 타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편안하게 정면 보시고요.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으로 한번 볼까요?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왼쪽으로 한번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자 정면 보면서 네. T2형만의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네.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자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아 포즈가 약간 밍스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정면 보면서 네. 예전에 이랬습니다. 예전에.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하나 둘 셋. 예전에 이랬죠. 아 좋아요. 지금은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자 퇴장을 해주시고요. 네. 자 이어서 네. 자 수아형을 여러분께 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편하게. 자. 자 한 바지 살짝 나와서 네. 자 정면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보면서 오른쪽. 하나 둘 셋. 자 왼쪽 보면서 왼쪽. 네. 하나 둘 셋. 네. 정면입니다. 수아형 많이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네. 네. 하나 하나. 아 온몸을 움직이는 못.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꿈을 맡으십시오. 아 그래요. 네.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악몽이니까. 네. 네. 사람 얘기하면 움직이지 말겠습니다. 자 알아서 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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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자리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다미. 네. 다미. 나오시죠. 자 카리스마 했는데 더 다미. 네. 정면입니다. 네. 정면입니다. 네. 네. 자 편하게 포즈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하나 둘 셋. 자 왼쪽을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자 정면입니다. 다미 양반의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아 상처를 입힐 꿈. 네. 상처를 입힐 꿈. 네. 상처를 입힐 꿈. 네. 좋습니다. 네. 상처를 입힐 꿈. 네. 자 오른쪽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자 마지막은 왼쪽입니다. 네. 네. 온몸에 상처를 입힐 꿈. 됐습니다. 네. 자 꿈을 표현했군요. 네. 자리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가현양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현양 나오시죠. 자 막내죠. 우리 가현. 네. 정면입니다. 네. 정면입니다. 편하게.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보면서 오른쪽. 오른쪽. 네.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가현양은 어떤 포즈를 준비했나요? 네. 네. 깜찍한 포즈요. 네. 깜찍한 포즈. 하나 둘 셋. 네. 자 다시 오른쪽 보면서. 하나 둘 셋. 네. 자 마지막은 이쪽입니다. 깜찍한 포즈. 하나 둘 셋. 어우 깜찍하네요. 이게 잘못하면 끔찍한 포즈가 될 수 있는데. 아 깜찍합니다. 아. 자 가현양이 준비한 꿈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맞죠? 네. 이거 한번 표현해볼까요? 하나 둘 셋. 높은 곳에서. 이건 어떻게 찍죠? 네. 드럼 아니면 찍을 수가 없을 텐데. 심미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자. 약간 좀 다르게 한번. 네. 찍고 쓰게끔. 네. 어. 그. 네. 어. 그래요. 어. 높은 곳에 떨어져서. 어디가. 그. 아니. 그. 약간. 약간. 빼니. 약간. 중력을 못 이겨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 좋아요. 네. 어. 대단한데요. 네.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 그래요. 잘했어요. 어. 어.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친구네요. 네. 잘해주시고요. 네. 네. 자. 이어서. 네. 우리 중국 멤버죠. 한동야. 나오시죠. 네. 편하게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정면 보면서. 네. 정면.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오른쪽을 보면서. 오른쪽. 오른쪽. 네. 왼쪽.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보면서. 오른쪽. 네. 하나. 둘. 셋. 자. 한동야만의 포즈 있나요? 본인만의 포즈. 네. 누군가를 쳐다보는 꿈. 네. 누군가를 쳐다보는 꿈. 네. 누군가를 쳐다보는 꿈. 포즈. 네. 하나. 둘. 셋. 네. 누군가를 쳐다보는 꿈.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잘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쉬연량. 네. 나오시죠. 네. 등개체에서. 가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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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고 감칠까. 쉬연량. 정면 보고. 편하게. 자. 하나. 둘. 셋. 네. 어우. 정면. 호시가 잘 어울리는데요. 자.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네. 자. 마지막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정면 보면서. 우리 쉬연량이 준비한 꿈은. 좁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갇히는 꿈.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마지막 왼쪽까지. 함께 했습니다. 네. 자리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유연. 나오시죠. 네. 유연량. 네. 한 발짝 앞으로 나올까요? 됐어요. 네. 자. 편하게. 자.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을 봅니다. 오른쪽. 네. 하나. 둘. 셋. 자. 왼쪽을 봐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자. 유연량만의 포즈 있나요? 네. 낯선 곳을 헤매는 꿈. 자. 낯선 곳을 헤매는 꿈. 하나. 둘. 셋. 어. 낯설다. 어. 낯설어요. 어. 낯설어요. 네. 자. 왼쪽 보면서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어. 낯섭니다. 낯설어요. 네. 자리. 아. 꿈을 다 표현을 했는데. 네. 지휘양만. 네. 그냥 꿈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요. 네. 지휘양 혹시. 어. 혹시 꿈 꿈이 있어요? 꿈. 꿈을 표현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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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꿈. 어떤 꿈이에요? 아. 저는 낯선 사람을 쫓는 꿈을 맞았어요. 낯선 사람을 쫓는 꿈. 누군가를 쫓는 꿈. 네. 하나. 둘. 셋. 네. 자. 왼쪽 보면서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네. 왼쪽.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자. 자리 해주시고요. 자. 이제. 네. 자. 편하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여서. 네. 정밀 보고.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을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자. 정면 보면서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 번. 오른쪽 보면서. 자.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자. 드림 캐쳐. 네. 혹시 어. 포즈 중에서. 네. 네. 체이스 미 포즈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자. 한번 보이시죠. 네. 하나. 둘. 셋. 네. 정면.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다들 꿈을 네. 표현했는데 정작 제가 원하는 꿈은 표현을 아무도 안 했는데요. 자. 제가 주문을 해볼게요. 음악 방송에서 1위하는 꿈. 어. 그래요. 자. 이거 한번 표현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을 했어요. 일을 했어요. 일을 했어요. 일을 한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역시 꿈은 꿈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